1, 2, 3 인사드리겠습니다 1, 2, 3 개쵸 아이티켓 안녕하세요 모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랜드 리더 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랜드 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쥐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막내 낸시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데이지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날도 더운데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무서운 더위 저의 노래를 듣고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저희 뿜뿜 들려드릴테니까 마찬가지로 드세요 와 와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와 열기가 정말 후끈후끈합니다 안녕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공간을 남겨주고 있어요 아쉽다 아쉬우시죠? 저희만 아쉬운 거 아니죠? 아, 좀 아쉬운 거? 많이 아쉽죠? 저희도 아쉽지만 아, 네. 그렇지만 한국이 남아있죠? 네, 마지막 한 곡은 저희 어마어마해라는 곡인데요. 여름에 맞게 여러분들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EDM 버전으로 편곡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블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오블렛입니다. 요즘 정말 단연 돋풀는 걸그룹 중에 하나죠.